눈금이 하나하나가 다 있어서 과학적으로 눈금만큼 쓰시면 되는데요. 어디에만 써야 돼요. 눈가에만 써야 돼요. 이게 아니라 내 얼굴에 주름 고민되는 데는 다 쓰시면 됩니다. 그냥 눈가 부분에 콕콕콕콕 그리고 저는 이렇게 팔자 부분에 콕콕콕콕 그리고 이마 미간에 주름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목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그야말로 목주름까지 끝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제일 리더스를 쓰면서 감동인 게요. 흡수가 진짜 너무너무나 빨라서 뭔가 밀리는 느낌 하나도 없이 제가 지금 문지되지도 않잖아요. 두들기는 이 순간마다 그냥 흡수가 싹 들어가버려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사실 제가 지금 몸살이 나가지고 며칠 지금 알아 누워있는데 정말 그 왜 아무것도 관리 못하고 힘들 때는 막 각질도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오면서 차에서 이 주사기 모양 앰플 딱 꺼내가지고 쫙 발랐는데 너무 피곤하죠 피부가. 얘는요. 정말 각질을 뚫고 밑으로 들어가나 봐요. 진피까지. 너무 느낌이 좋고 저는 무엇보다 좋았던 게 순해요. 그러니까 피부 뒤집어져서 저는 잘 주름 기능성 못 씁니다 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순한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서울대 출신의 피부 전문가가 무려 10분 이분들은 피부를 전공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피부가 예민하신 분 민감하신 분 나는 기능성 화장품이 잘 안 맞아요 하시는 분들의 주름을 관리해주던 바로 그 특화물질 프로비타민 D3.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는 주름 관리하고 싶은데 기능성이 안 맞아 하시는 분들도 리더스는 순해서 잘 맞으시고요. 네. 그 주사기 앰플을 기본적으로 최다 10박스를 다 가져가세요. 한 박스당 5만 원씩 판매되는 제품 10박스를 가져가시고 여기에 백화점 최신상 블랙 에디션 라인. 그런데 이것도 아예 풀 구성으로 저희가 플루이드 세럼 크림 한 세트 옆쪽으로 또 완벽하게 두 세트. 심지어 최다로 세 세트까지. 이게 최다들이면서 저희가 매진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사실 설 때는 이렇게 큼지막한 세트가 많을수록 어머 사실은 큰 거는 선물하고 샘플은 내가 썼는데 내 화장대 위에도 정품 딱 올려놓고 쓰고 시어머니도 한 세트 친정어머니도 한 세트 정말 주변에 선물하시기도 너무 좋은 그것도 성분이 캐비어라는 거. 그렇죠. 이렇게 선물하실 때 수분 크림이에요. 이것도 좋겠지만. 캐비어예요 어머니. 금 들어가 있는 캐비어예요. 이게 느낌이 다른 거거든요. 받는 분들이. 백화점 1층 매장 가서 캐비어라인 화장품 한 통만 들어보셔요. 크림 한 통만 들어보셔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여자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리더스는 선물하기가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용기부터 고급스럽고 백화점 1층 매장에 파는 리더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가 쓸 때도 좋았는데 선물했을 때 받아보시는 분이 너무 만족하신다고. 그런데 여기에 태반으로 그냥 활용 점정을 찍을게요. 오늘 태반 크림이 태반 함유량이 무려 50%. 그러니까 한 통의 절반이 태반 추출물이죠. 그 절반의 태반 추출물로 피부에 그냥 완전 호사를 누리시는 건데. 요즘 센텔라를 따로 쓰신다는데 이 안에 센텔라 아시아티카 성분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요즘 뭐 VVIP도 고객님들이 이 센텔라 그리고 이런 귀한 태반 성분도 굉장히 많이 찾으시죠. 역시나 목까지 그냥 싹 두텁게 올리세요. 사실 피부가 너무 피곤할 때는 방송 중에 우리 소정 씨 보면 아가씨 같잖아요. 애가 유치원을 다니는데 지금 보면 얼굴이 팽팽하니 이마가 광이 나고 있고요. 이 목까지 사실 금방 마흔 대거든요. 저는 아직 40이 안 돼 후배들한테는 태반 관리를 권해주고 있어요. 꼭 태반 관리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사실 태반 관리 너무 좋죠. 그런데 좋은 거 아는데 한 통에 13만 원짜리를 제가 세 통을 사서 구매해서 쓴다는 건 저도 주부 입장이다 보니까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구성 안에 싹 다 들어가 있으니까 진짜 연초돼서 피부 너무 상했어야 하시는 분들 혹은 나도 쓸 걸 찾지만 선물 계획하시는 분들은 오늘 들고 있어요. 오늘 참 들기가 힘드네요.